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이상하게 주지윤 씨랑 포토타임을 하면 손을 지켜보게 돼요 특이한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에 주지윤 씨 쾌남의 정석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?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빠질 게 없는 쾌남 쾌남의 정석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마치 화보를 뚫고 나온 듯한 시선만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리가 좀 아프죠? 반대쪽도 네 여기 밑에 조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왼쪽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특이한 활용도를 이렇게 높이 뒤에도 한번 가보시겠어요? 네 거기서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함께 포토타임을 하는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는 또 가까이서 찍을게요 어? 유미씨가 먼저 하트를 시작했는데 지윤씨 같이 가시죠 볼하트였어요 네 정면 왼쪽입니다 이쪽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자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포스터에서도 느끼지시겠지만 두 분의 현관 케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현관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볼까요? 자 자 정면 포즈고요 시선 왼쪽입니다 살짝 그 상태로 좋아요 어? 지윤씨 지금 메소드 들어갔어요 네 자 오른쪽입니다 아 그러면 마주보고 주먹을 한번 이렇게 맞대는 거 어때요 그렇죠 시선만 살짝 예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마무리는 우리가 훈훈하게 져야 되니까 가까이서 하트 3종 가겠습니다 먼저 볼하트부터 시작할게요 음 첫 번째 하트 시선 왼쪽 시선 오른쪽 그리고 손 하트 갑니다 손 하트 어? 어? 그거 만두고요 네 손 하트 그렇죠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얼굴을 안 가리게 예 살짝 내려서 해달라고 네 그리고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 이렇게 네 우리 하트 조금만 하트를 예쁘게 네 네 됐어요 자 정면 왼쪽 정말 어렵게 하트를 두 분의 험한 그 예 과정과 관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만요 정유민씨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얼굴 네 오른쪽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제목을 외치면 하나 더 파이팅을 해볼게요 제목을 외치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